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나눔지식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크리티컬 패스와 마이스턴 많이 들어보셨죠? 이들이 프로젝트 수행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전에서 크리티컬 패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티컬 패스라는 것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여러 공종의 작업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에서 중심뼈대가 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프로젝트에서 빨간색 경로의 작업들이 해당 프로젝트 내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에 속하는 작업들이 지연되면 곧바로 프로젝트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가장 긴 경로에 속하지 않는 작업들은 가장 긴 경로의 작업들이 끝날 때까지 약간의 작업 여유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크리티컬 패스에 해당되는 작업들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작업들이며 인력과 장비를 정해진 예산안에서 충분히 투입해주면 안정적인 프로젝트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마일스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를 나타내는 마일과 돌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일, 스톤, 인데요. 고대 로마 시대에 목적지까지의 남은 거리를 기류에 있는 돌에 표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된 어원이라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프로젝트에서 프로그레스상 중요한 이벤트 시점을 점으로 표시한 것을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산을 오를 때 최정상까지 몇 킬로가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이 현재 시점에서의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프로그레스상 위치를 알려줘서 구성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어떠셨나요? 유입하셨다면 주변의 동료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수정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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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